이걸, 오늘은 오늘 아이돌을 마실거에요 세, 너 ㅋㅋ 사랑하는 저 느낌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, 치바에서 원더페스티벌이라고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 거 같더라고 딱 오늘 하루만 하는데 저번에 목고상이 가보라고 해서 우연치한 게 왔거든 근데 얘들아, 지금 줄 보여 줄? 줄이 엄청 길어 와 당황스럽네 여기 왕더페스티베베르 도디츠켄을 구입하는 곳은 코스프레야의 대기술이에요 일반 곳은 아 곳이에요? 내가 쓰고 있던 줄은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있는 줄이고 일반 사람들은 반대쪽에 가야 한다고 하네 아 근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고?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?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줄 싫어하냐? 아 나 어떡하냐 이거 진짜 오늘 들어갈 수는 있나? 나 진짜 울고 싶어 끝이 안보여 줄이 아니 지금 티켓은 샀는데 티켓이 15,000원이거든? 나 진짜 무섭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티켓은 샀는데 줄이 1시부터 입장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 같아 나 진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좀 무서운데? 와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육군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야 이 정도는 좀 심한데? 진짜 대박인 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엄청 조용한 것도 신기하네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 와 얘들아 저 육봐봐 쩐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판매도 같이 하는 거 같아 아이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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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드래곤이 아이치만 사면서 판매도 같이 하는 거 같아 아이치만 사진 좀 찍으면 좋겠어요? 감사합니다 뭔가 네 이거 코스프레입니까? 아 아 모르는 관측 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 와 아 이거는 피겨도 피겨한데 코스프레 보는 맛이 장난 아니네 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와 얘들아 건담 코스프레도 있어 와 멋있다 와 같이 찍으면 좋겠어요? 같이 찍으면 좋겠어요? 우와 아이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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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신기해 야 와 너무 멋있어 와 얘들아 촬영을 하려면 이제 줄을 기다렸다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촬영을 해주고 계셔 얘들아 이것 봐봐 나 코스프레 이렇게 실제로 처음 보는데 야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생각보다 콘셉트는 오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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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녀네 와 그거 레고처럼 떼샷이 질린 거 같아 와 얘들아 체인소맨도 있어 야 없는 게 없네 와 아 지금 보니까 얘들아 여기 거리가 다 코스프레 하시는 거리야 와 대박이다 아라레 아라레 아리가뚜고자이마스 네 이 길은 코스프레하는 길이잖아? 그렇습니다 여기는 맨쑥 전부? 네 유튜브에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이게 정말 다들 너무 친절하게 촬영을 허락해주셔 너무 친절하셔 확실히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는 거 같아 얘들아 여기 대박이다 와 배트맨 너무 멋있어 배트맨이랑 에이리언 이게 진짜 멋있네 우와 이게 진짜 엄청 커 실제로 보면 우와 가면 뒀어 우와 너무 멋있다 야 이분도 대박인 거 같아 아 콘셉트 만가 2.5 지겐 코스프레 코스프레 아 코스프레 아 뭔가 감사합니다 아니 얘들아 이거 봐봐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나 진짜 역시 좀 배움이 필요해 뭘 알아야 진짜 재밌는데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얘들아 단보 너무 귀엽지 단보가 남하네 와 말을 걸고 싶은데 아 같이 가세요? 허락은 해주셨는데 고개를 잘 못 그려줘 감사합니다 얘들아 케이소맨이다 오 스고이 오 무서워 야 근데 이게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다 오 얘들아 저기 뭐야 천공해성 라퓨타 야 실화야? 아니 지금 햇빛도 들이면서 뭔가 진짜 실물 같아 야 너무 멋있다 토토루다 토토루다 어떻게 아 귀여워 토토루 실물 같다고 와 와 오 아 아 이게 어떤 콘셉트일까요? 아 천공해성 역사 아 천공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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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쁘기 때문에 놀라웠어요 천공해성 감사합니다 천공해성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여자라 행복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별의별게 다 있네 마키마 우와 마키마 우와 우와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친구를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나 보네 나도 친구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 정도면? 유튜브 설치하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레이츠 아타브 레이츠 아타브 안녕하세요 저는 유가링입니다 저는 유가링입니다 저는 유가링입니다 아타브 어디서 배웠어요? 한국 학교에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4개월이 좋았어요 아 진짜 그리고 어디서 배웠어요? 오늘 저희가 아이돌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의 의상 진짜요? 정말 아이돌 네 일본 아이돌 응 그래도 진짜요 동일한 멤버로? 잠깐만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좋은 노래 하나 수능 당신의 마음에 없는 당신이 마음에 안해 당신이 마음에 안내면 좋아해 좋아해 내 사랑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좋아요 유튜브 채널을 教해주세요 어떤 컨셉이 있나요? 컨셉이 오늘은 호탈 셀어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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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쿨링 그래서 이거 이름이 네 룩 룩 여기 인스타 트위터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어떻게 코스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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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드 오리지널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 얘들아 지금 보면은 코스프레 하시는 분을 찍으려고 줄을 이렇게 다 쓰고 계시네 이게 홀뿐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와 이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신기해 진짜 아니 나는 이 행사 자체가 메인이 피규어하고 이제 그 위에 코스프레를 살짝 얹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코스프레가 한 90% 정도?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얘들아 에반게리온 가부토다 와 에반게리온 봐 와 눈도 야 와 완전 멋있어 야 눈 빛나는 거 실화야? 야 건담이랑 안녕하세요 와 너무 멋있다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 실례합니다 와 지금 베르세르크 해두셨는데 네 이게 크지 않나요? 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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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와 엄청 무거워 생각보다 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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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무서워 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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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멋있어 와 너무 멋있어 이 준비를 할 시간은 몇가지? 롤블라 만들기 때문에 롤블라 만들기 때문에 아이오는 1개월 그리고 이런 세월이네들은 1주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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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는? 진짜? 진짜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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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들아 이거를 다 자기가 만들었대 이게 얘들아 신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오네 쓰리제로 제품 같은데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얘들아 보면은 여기 이런 느낌으로 식당도 다 있다 여기가 보니까 포트코트까지 다 갖춰져 있네 나는 고기로 먹는다 나는 카레 샀는데 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내가 사실 비주얼이 사진보다는 별로라서 기대를 안했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 얘들아 나 지금 밥 먹고 있다가 옆에 분한테 물 어디서 먹냐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또 치우셨거든 이게 된다 아 그리고 한국어가 조직이라서 불쾌하셨는데 여기는 혼자서 왔어요?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까 조조가 좋아했다고 말했었는데 조조가 피규어가 집에 있는지 조조가 피규어가 있는지 네 아 이렇게 빌려야 이렇게 빌려야 이렇게 빌려야 할 때 이렇게 빌려야 할 때 이렇게 빌려야 할 때 한번 볼게요 아 놀랐어 솔직히 제가 그냥 그냥 혼자 왔고 하나씩 왔는데 놀랐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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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할 거예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사줄게요 진짜요? 아니 아 아 제가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그러면 일본에서도 어떤 행사가 되게 큰 편인가요? 일본에서도 이런 행사가 되게 큰 편인가요? 응 너무 아.. 너무 커요 한국은 이런 행사가 없어서 포스프레가 약간 인쇼맛고 그것도 유명한 이벤트에요 아 진짜? 일본에서 포스프레는 인쇼? 어떤 인쇼?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좀驚인거에요 지진감이 너무 고마워요 포스프레하는 지진감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젤라토 먹고 나체미상이랑 잠깐 보러 나왔는데 나체미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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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인데 이런 전시회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인기있어보이는 것들을 찾아보더라고 잠깐 한번 돌아볼게 얘들아 뭔가 내가 좋아할만한 디자인 아니야? 야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멋있다 야 얘들아 30 색깔 왜 이렇게 이뻐 야 이거 신제품인가? 검수중이래 와 진짜 대박이다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들아 첫 공개래 아직 도색은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여기가 첫 공개하는 걸 봐서 너무 좋네 지금 이거 찍으려고 아까 사람들이 엄청 줄 서있었대 얘들아 야 근데 멋있긴 하다 대박이다 야 귀여울 컬러 너무 멋있다 야 야 그러니까 엄청 커져 하하하하 야 이것도 대박이야 이거 어디꺼야? 파이널 모델이라 그러는데 야 야 이거 디테일이 진짜 지린다 가동은 안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얘들아 이게 나추미산가 만들어진 칸지 이런 칸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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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런거 만드시는 거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보조 아 자 나추미산 내가 좋아하는 칸지 캐릭터에서 이렇게 만들어볼까 하하하 하하하 아 회사에 확인해볼게요 아 진짜? 아 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보니깐 지금 내가 있는 부스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게 맞네 체인스맨 야 체인스맨 얼굴 봐봐 얘들아 야 너무 멋있다 마키마 파워 진짜 웬만한건 다 있어 야 얘들아 이거 뭐야 야 이건 좀 무서운데 야 소름돋아 소름돋아 와 이거 야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 와 거의 사람만해 야 얘들아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 진짜 나 솔직히 진짜 피규어 보러 온거긴 한데 코스프레도 많이 보고 나추미산이랑도 좀 친해졌어 나추미산 나추미산 아리가또 워카게데 모토 오무시록 마와르 고토가 되기 마시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오늘은 이 상으로 마무리 하고 난 또 재미있는거 찾아서 돌아올게요 얘들아 그럼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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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רевni 도대체 백업 ND